안녕하세요. 정형외과 허동렬입니다. 오늘은 척추외과 교과서와 다른 자료들을 바탕으로 허리 척추각착증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척추각착증은 50대에서 70대 사이에 발병하면 10% 정도로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 그림 왼쪽은 척추의 후면, 그리고 오른쪽은 척추의 단면 사진입니다. 디스크와 척추뼈, 그리고 후관절 사이에 척수와 신경근들이 있는데 여기가 척추관이라고 보고 여기가 좁아지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MRI 시상면 사진이고 좌측은 정상이고 오른쪽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사진인데 노란선을 보시면 뇌에서부터 척수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신경이 사지로 빠져나가는 모양을 볼 수 있으나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협착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척수를 가로로 자른 사진들인데요. 이거 위에는 모식도, 아래는 MRI 사진입니다. 딱 봐도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협착증이 있는 사진인데요. 이걸 모식화, 알아보기 쉽게 모식화를 했는데 척추관 안에는 말의 꼬리를 닮았다는 신경다발인 마미가 있고 여기서 신경근들이 양쪽으로 나와서 함유부를 지나서 신경근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MRI에서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것들은 후관절, 이렇게 파란색인 후관절이 커지고 정상에 비해서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황색인데,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정상은 3mm 이내인데 두꺼워지면 5mm 이상 이렇게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들이 이렇게 동그랗다면 이렇게 팽윤되고 두꺼워지면서 여기 이렇게 컸던 신경근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는 모양이 되게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또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외측 함유부 협착증, 신경근관 협착증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외측 함유부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가 척추관 협착증이고 외측 함유부를 지나서 신경근관을 통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좁아지면 여기가 외측 함유부 협착증을 유발하게 되고 신경근관을 나가게 되면 이거는 세로로 본 사진인데요. 여기 이것들이 신경근관을 나가는 신경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5번 신경을 이렇게 눌려서 5번 신경 심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가장 많고 나타나는 증상은 우측 하지에서부터 허벅지, 종아리, 가측을 따라서 엄지발가락까지 가장 대표적인 절인감, 땡기는 증상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변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허리 부분의 통증,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생생활이 제한되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을 하며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이 압박되면 신경성 간헐성 파행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기계적 압박, 그리고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신경혈행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주로 양측 하지에 통증, 절임, 근력 역할을 유발하게 되며 앉아서 쉬면 완화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날까요? 그 나타나는 이유는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서 걸어 댕기면 허리가 신전되어 가지고 신경관관이 좀 빨간색으로 좁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좁아져 있는데 서면 더 좁아지는 거죠. 뒤에 황색인데가 머클링되면서 이 사이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앉아서 쉬면 허리를 구부리게 되니까 이렇게 노란색처럼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10분 쉬어 번 걷다가 앉아서 쉬면 걸어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관성 파인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CTN 지오그램 사진인데 여기 보면 페마하터리가 내려가면서 여기 좀 결손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 허리의 자세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다가 쉬면은 그냥 바로 증상이 조진되는 이런 혈관성 파인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자리가 아프고 저리고 당겨요. 화끈거리고 감각이 이상해져요. 힘이 빠져요. 아래 배교, 쥐가 나요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면 심한 경우에는 항문 주변부 통증, 대소변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수수적 치료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신경이 눌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와 협착증에 특징적인 이학자 검사는 없습니다. 디스크일 경우에 하지직진상 검사하는 경우는 통상 음성이고 또 근력 약화나 이상감학도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양성소견은 드물며 아까 혈관성 파형일 경우에 이렇게 하지동맥을 촉지해서 혈관성 질환과 간별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X-ray를 들 수 있는데 X-ray 측면 사진입니다.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구멍인데 빨간색처럼 좀 크게 보이는 경우에 협착증이 없는 거고 여기 보면 5번, 6번, 젤 밑에 여기 좁아져 있고 디스크 간격이 높고 그럼 여기서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가장 진단율이 높은 방법은 아무래도 MRI 검사하겠습니다. 밑에는 CT 사진이고요. CT나 MRI 차액을 보실 수 있듯이 여기 MRI에서는 연부조직, 근육이나 인대, 뼈, 신호 강도에 따라서 색깔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CT에서는 이렇게 뼈, 칼시피카이드는 하얗게 밝게 나타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좀 어둡게 회색으로 나타나서 이 신경 캐널이 자세히 구분이 안 되는 여기도 지금 심한 경우라서 그렇지만 자세히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소견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에 따른 단기적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보정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없는 경우 혹은 경도, 중등도 증상인 경우에 있고 마찬가지로 정신 상태가 불량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 보정적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정적 치료에서 가장 핵심은 환자 보호자에게 병의 진단, 자연경과 그리고 다른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의사, 환자의 기대치를 맞추고 참물선과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 먹고 주사 치료했는데 환자가 자기는 한 방에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와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기대치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보통은 일주간의 안정을 취하고 약물치료, 우리 알다시피 소염제, 진통제, 근연제 등 쓸 수 있겠으며 물리치료, 온찜질이나 초음파 치료들을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운동치료로 걷기, 뛰기, 수영 등이 가장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그런 것들이 있겠으며 근육강화 운동,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또 척추위생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안 들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좀 피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운동법에는 크게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윌리엄의 등척성 굵어 운동이란 아까 요추전만을 감소시킴으로써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협착증에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운동이고 마찬가지로 과신전 운동은 그림에서처럼 똑바로 허리를 펴는 것 그리고 엎드려서 상체를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기립근과 엉덩이 근육들을 단련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들이 있겠으며 마찬가지로 이런 척추위생 근무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무환경 같은 경우에 모니터를 많이 보는 직업이나 앉아서 인의를 많이 하는 자세인 경우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쓰고 모니터를 올려서 모니터 아래 한 20cm 정도 책받침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척추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을 자세에 따라서 표시한 건데요 평소 서 있을 때 100이라 치면 누워있으면 25 옆으로 누우면 75 앉아있으면 1.5배 앉아서 무거운 물건들면 3배까지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식도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 주사 그리고 루트블럭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근 주사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외에 시술적 좀 더 이제 시술적 치료를 하자면 경막의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뼈에서 관을 넣어서 오른쪽 5번 신경이 지나가는 쪽으로 풍선을 넣어서 공간을 넓혀준다는 개념인데 사실 이 주변에 심하게 막혀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뼈들로 많이 줄러 쌓여있기 때문에 이 풍선만으로 많이 넓혀주기는 어렵고 일단 넓혀주는 효과를 준다라고 보는 게 쉬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이제 뭐 효용성 같은 경우 레벨 오브 에비넌스는 약간 투 정도로 이제 랜덤 컨트롤 트라이얼까지는 이제 된 건데 이제 그것들 사이에 시스테마틱 메탄을 실수 좀 약간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내시경, 현미경, 척추유압술일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협착증에 이제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혹은 심한 경우에 유압술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응증은 본인적 치료에도 통증이 심한 경우 신경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 진행을 하고 있으며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몇 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시야가 많이 확대되어 있고 작은 피부 절개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압병증 출혈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수술보다는 많이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미경적 수술로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편측 한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절개를 넣어서 마치 하는 것으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확대되고 절개의 부위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척추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등에 한 2-30cm 정도 절개를 넣어서 척추협착이 있는 부분에 뼈나 인대를 모두 제거하고 이렇게 나사목과 디스크 대체물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윗부위나 아랫부위의 주연마디 태행성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슬라디를 마치겠고요. 허리통증이나 다리통증이 있는 경우에 협착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